이번 주 게임쇼 즐거운 세상에서는 3D 게임으로 돌아온 롬5 개발 현장과 한 주간의 다양한 게임 배수식 그리고 다양한 화제작들을 만나보고 백정우의 뷰에서는 브리전3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쇼 즐거운 세상입니다. 이번 주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현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국내 게임들의 해외 진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게임계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게임 개발사에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게임업체 사이에서는 자국 게임들의 참신성이 떨어진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틈새를 한국 게임이 파고들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서든어택이나 미르의 전설, 어나더데이 등이 중국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계에서의 선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보다 성장세가 가파른 중국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국 게임자들의 활약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분 좋은 소식을 안고 이번 주 게임들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반으로 한 전략 웹게임 모던워 에피소드 1이 태평양 전쟁 미션을 추가해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던워는 2차 대전 당시에 활약하던 수많은 장군들과 전쟁 영웅들의 카리스마를 생생하게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 이번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의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내용이 추가된다고. 이와 함께 모던워 만렙이 기존의 41레벨에서 최고 53레벨까지 확장되고 레벨별 공방지휘폭이 상승되는 등 콘텐츠 업데이트가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다. 또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웹게임 웹 2차 대전도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엔 직접적인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군사명장 3종. 엘바트폰 클라이스트와 오토쿰, 로베르트 리터폰 그라임 이렇게 세 종류가 업데이트됐다. 전투력 없이 후방에서 지원만을 하던 기존 명장과는 달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높은 전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때문에 이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구 경영 시뮬레이션 웹게임 드림풋볼이 첫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테스트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경기 진행 방식과 리그, 퀘스트 등 다양한 게임의 컨텐츠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드림풋볼은 스포츠와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가 결합된 새로운 게임. 단순히 보는 축구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팀을 운영하고 경기를 통해 선수와 구단을 육성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게이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프로야구 매니저의 업데이트 소식.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부분은 대회 모드를 업데이트한 것. 선착순 참가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게임은 최대 1024강까지 토너먼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데. 게다가 선수들의 특이 사항 등 관련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선수 카드 메모 기능이 추가되고 3월 연습 경기와 함께 감독 카드가 리뉴얼된다고 하니 유저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주목해보자. 다음은 리얼 pvp 전략 웹게임 영웅 서유기가 정식으로 서비스된다는 소식. 이 게임은 서유기를 배경으로 원작 속 등장 인물들을 영웅으로 육성하는 것. 3개 전투, 대규모 pvp 전투, 던전 공략 등을 즐기며 스피디한 승부를 맛볼 수 있는 전략 웹게임이다. 다양한 영웅 캐릭터를 육성하여 전투에 투입시키는 영웅 시스템과 화끈한 승부가 갈리는 리얼 pvp 전투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웹게임의 단조로운 플레이 패턴을 탈피한 새로운 게임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다크 에덴도 신규 컨텐츠인 젠티스 던전을 공개했다. 지난해 추가된 루페루 섬 지역의 확장 컨텐츠인 젠티스 던전은 1일 1회 입장 가능한 돌파형 인스턴스 던전이다. 돌조각 열쇠 아이템과 일정 금액을 소지하고 있는 유저만이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이 던전은 총 10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층을 클리어할 때마다 자동으로 아래층으로 이동하며 진행된다는데. 최하층에 위치한 재단에 도달하면 보스 몬스터 젠티스가 부활하게 되고 이를 처치하면 라이칸 용자의 징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아이템에 목말라 있는 유저들은 젠티스 던전에 주목해보자. 이번 주 게임계는 봄 소식만큼이나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이라는 달이 게임계도 그리고 유저들도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개발사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날로 다양하고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다음은 현장 소식입니다. 지난해 극장가를 통해 시작된 3D 열풍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게임계에도 3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불문하고 3D 기능을 탑재한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이며 유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모바일 게임 놈5입니다. 이 게임은 2003년 첫 등장 이후 특유의 기발함과 참신성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요. 놈 시리즈는 그간 독창적인 그래픽으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경우 3D 게임으로 제작된 만큼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래픽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를 적청 칼라를 분리해서 이런 적청 안경을 사용하고 보시면 원본 이미지를 두 개의 이미지로 분리해서 3D 안경을 사용하고 플레이하시면 정말 3D 게임을 3D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플레이를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3D 효과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입체 효과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논5는 우주 행성을 모티브로 제작된 입체 지형을 게임 속에 구현, 짜릿한 액션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5 같은 경우는 우주를 소재로 했는데 우주라는 것은 우리의 지구와의 상식과는 다른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배경,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으로 형이사학적인 약간 좀 꼬여 있죠. 딱 보면 왜 이런 배경이 있을까인데 행성의 이름, 플레이 진행 스타일, 배경 그런 걸 다 보다 보면 아, 이 별은 이런 철학적인 테마를 가진 별이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데칼코마니 기법, 미술 기법 같은 거를 응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출하고 그런 식으로 우주라는 곳은 지구랑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이 게임은 데칼코마니 영상 기법을 활용한 배칭의 별, 심장 속을 표현한 박동의 별 등 기존의 게임 그래픽을 탈피한 초현실주의적인 그래픽 기법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간 다수의 시리즈를 선보였던 만큼 보다 신선한 게임성 제공을 위한 개발자들의 아이디어 공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D 입체 영상으로 만나는 4차원 게임 논5, 과연 모바일 게임계의 새로운 3D 열풍을 투어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해 영화 아바타를 기점으로 해서 3D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2D 콘텐츠에 비해서 제작비나 또 제작 기간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3D 콘텐츠 부족 향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으지 얼마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제작되는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게임계가 새롭게 보여줄 3D 작품들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타입의 모바일 액션 RPG 게임 루나 스토리 모바일 대국 일본 게임 시장에서 검증받으며 한국 스마트폰 게임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루나 스토리 지난해 3월 일본 앱스토어에 오픈된 이후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본 앱스토어 게임 랭킹 1위에 등극했던 게임이다. 이 게임은 고대 샹그릴라를 배경으로 보헤미아의 후손인 레이가 부족을 구하기 위해 고대 이산인 엘릭서를 찾아 펼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엘릭서는 바람, 물, 불, 대지, 번개 등 총 5개. 이를 다 찾아야만 샹그릴라의 힘을 회복해 위험에 처한 보헤미안 종을 구해낼 수 있는데 5가지에는 속성별로 다른 스킬이 존재하고 또한 각각 다른 속성별 몬스터가 존재한다. 스킬들은 서로 상성을 맞춰야만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데미지가 발생한다. 엘릭서를 얻기까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투 스킬은 크게 5가지. 스킬 레벨의 상승을 통해 더욱 높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레이어는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지에 숨겨져 있는 낚시꾼, 음유시인, 점성술사 등의 생활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데 취미, 생활 및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능력과 외모를 지닌 펫들이 캐릭터를 도와주게 된다. 펫들의 기본적인 경험치 상승은 캐릭터와의 전투를 통해 이뤄지고 이는 캐릭터의 능력 상승과도 통하게 된다. 이른 경험치 상승을 통해 나만의 다양한 핏을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요소는 기존 롤플레잉 게임과는 달리 멀티엔딩 시스템. 가장 레벨이 높은 생활 스킬에 따라 이전까지 모험했던 다양한 지역들과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는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엔딩은 루나 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렇게 다양한 몬스터와 방대한 맵 그리고 펫 성장 시스템, 스킬 레벨 등을 통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 루나 스토리. 몸심이 높은 유저라면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성취감을 높여주는 루나 스토리에 도전해보자. 유쾌한 어드벤처 스토리의 진수 마개전기 디스카이아 4 전작 특유의 어드벤처 스토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캐릭터의 그래픽을 진화시켜 새롭게 등장한 마개전기 디스카이아 4 이 게임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전작에 비해 새롭고 다양해진 캐릭터들 이번엔 마왕 대신 마개 대통령과 같은 색다른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마개의 권자를 놓고 다투는 것이 볼거리 다양한 캐릭터들을 주목해보자 또한 마 체인지를 할 때는 기묘한 디스카이아 설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플레이를 할 때 여러가지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데 단순한 플레이에 지친 유저들은 이 점을 활용해보자 이 외에도 지오 이펙트나 도킹도 눈여겨보자 전작에도 이미 등장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4편에서는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된 부분이다 지오 이펙트에서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이용해 보너스 게이지를 획득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여기서 커서가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단점 중 하나 그리고 한글화가 안된 점은 유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다 전투모드를 즐기다 보면 필드 자체가 좀 더 광활해지고 입체화된 점을 느끼게 되는 특히 화면 자체가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광활하게 느껴진다 그 속에서 각 등장 인물들이 색다른 방법으로 등장 접근하고 있다 사각형 타일을 붙여 만든 필드에서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두루 섭렵한 디스 가이아 이번에 선보인 거대 몬스터와 캐릭터들의 대결은 다소 색다른 의미가 있다 디스 가이아를 처음 즐기는 유저나 시뮬레이션 역할 수행 게임을 처음 접하는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하니 새로운 캐릭터들과 악의 모험을 떠나보자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하드코어 액션 게임 나이치 컨트랙트 부활한 마녀 그레첸과 그녀를 처형했던 사형 집행인 하인 리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두 사람의 여정을 그린 판타지 슬래시 액션이다 이 게임은 거대한 납치를 휘둘러 적을 분쇄하는 하인 리히여 통쾌한 액션과 강력한 마법으로 그를 지원해주는 그레첸의 협력 플레이가 핵심 포인트 특히 거침없는 공격으로 적을 분쇄하는 하인 리히의 낱 공격은 게임의 중심이 된다 콤보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그레첸의 마법과 연계해 피니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무엇보다 강력한 공격은 바로 기사의 분노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때 하인 리히는 자유롭게 적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분노가 끝나면 공격을 당했던 적들은 축적된 데미지를 한 번에 받게 된다 기사의 분노를 잘 활용하면 더욱 화려하고 멋진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묘한 파트너인 그레첸 살아남고 싶다면 그녀가 가진 마법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인 리히의 칼날과 그레첸의 파괴적인 마법을 만나면 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데 하인 리히는 그레첸을 보호하기 위해 흉축한 괴물 그리고 사악한 악마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자 두려움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면 공포와 혼돈에 물들어 있는 이곳에서 하인 리히와 그레첸의 불면의 여정에 직접 동참해보자 레이싱팀의 감독이 되어보자 육상형 대전 게임 레이싱 메이저 이 게임은 유저가 직접 원하는 레이싱팀을 만들고 직접 메이저가 되고 사실 팀을 운영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매니저와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매니저와 드라이버의 이름과 얼굴을 선택한 다음 나만의 멋진 레이싱카를 선택해보자 레이싱카 선택이 끝났다면 하나의 팀이 창단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단된 팀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이것은 훈련 모드를 통해 가능하다 훈련은 드라이버 카테고리에서 가능하며 이를 100% 완성시키면 캐시와 경험치 그리고 중력치를 부여받게 된다 훈련은 미션을 수행하거나 머신 연구를 완료하면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육성의 재미를 맛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총 10명의 인기 레이싱 모델들이 훈련을 끝내거나 미션 완료 등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등장해 실력소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드라이버 육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본격적인 레이싱을 펼칠 차례 다른 플레이어와 1대1 레이싱 대결을 펼쳐보거나 그랑프리 리그에 참여해서 챔피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특히 플레이어가 육성한 팀이 최강의 레이싱 팀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레이싱 카의 업그레이드와 밸런스 그리고 아이템 활용 능력으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실제 유명 레이싱 경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변수감 있는 트랙도 이 게임의 볼거리 중 하나 강렬한 스피드를 즐기며 나만의 레이싱 팀을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팀을 육성해서 레이싱을 즐겨보자 이번 주에는 생동감 있는 액션을 선보이는 게임과 전략과 계획이 필요한 시뮬레이션 경영 게임이 돋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지략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게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마스터와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소지로 한 레이싱 매니저 이 둘 다 아이돌을 육성하고 또 레이싱 팀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개발한 육성 게임 그 대결도 눈여겨볼 만하네요 폐허가 된 도시와 황무지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장 속에 처절한 혈투 시공을 초월한 색다른 전투가 다시 찾아온다 북극해 열대우림 심지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 확장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로 폭넓게 돌아온 헬가스트와 ISA 간의 끝나지 않은 공방전 지금부터 피할 수 없는 작과의 동침이 시작된다 킬존 3 자 그럼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겸은요 킬존 3인데요 킬존 시리즈라고 하면 이미 어떤 플레이스테이션을 대표하는 FPS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는요 킬존 2의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가면서요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전작에서 어떤 가졌던 게이머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이 개발진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요 종족인 헬가스트의 어떤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들의 삶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유심히 보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텍스트 한 거라고 아주 깔끔히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FPS 게임이라고 해도요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의 중요성을 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재미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자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어떤 배경의 스케일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의 폐허나 약간 한정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면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광활한 벌판이죠 설원이나 열대지어 혹은 심지어 우주까지 배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커진다고 하니까요 스케일이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설원맥 같은 경우는요 킬존 최초로 어떤 등장하는 이런 눈에 쌓인 그런 배경인데요 은근히 또 굉장히 어떤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에 딱 어울릴만한 굉장히 아주 리얼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의 김밥감을 살린 어떤 배경도 굉장히 멋있고요 총기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어떤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래픽을 살렸네요 전투 방식은요 당연히 FPS답게 총기가 메인을 이루고 있고요 사실 전작에는 조금 어떤 그 명중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명중률이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소총으로도 마치 그 스나이핑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 정확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총기의 반동도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덜 해가지고요 FPS 초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난이도를 좀 조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어떤 신규 무기를 살펴보자면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대인용 Z 그런 머신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등장했던 게임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요 특히 이 킬존 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조작하기가 쉬우면서도 또 여기에 어떤 머신건까지 달려가지고요 굉장히 그 어떤 광활한 서럼맵이나 이런 데서는요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가된 새로운 무기 중에요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이 다연발 로켓 런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발사를 하면은 앞에 장애물이 없는 한요 그 최대 6발에 연발까지 나가서요 굉장히 데미지도 크고요 굉장히 강력한 공격을 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다양한 멀티플레이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최대 16명까지 지원을 해주는 베스트 매치는 물론이고요 5가지 서브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해가는 라운드 방식의 모드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직선상으로서 이어진 맵에서 또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해가는 모드까지요 아주 다양하고도 또 흥미로운 모드들이 있어가지고요 온라인 플레이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작품 역시 이 엑소스 케이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족보행하는 로봇이죠 훨씬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 2에는 이게 싱글 캠페인만 제공이 됐다면요 이번에는 멀티플레이에서도 이 엑소스 케이톤이 제공이 돼서요 훨씬 더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는 멀티플레이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 킬존 3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 모션 컨트롤러로 대응이 되는데요 굉장히 훨씬 더 실감나는 플레이를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훨씬 더 좀 FPS의 느낌이 난다고나 할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그 아주 세밀한 그런 세밀한 움직임까지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좀 재미는 느낄 수는 있지만요 어떤 FPS의 빠른 느낌을 좀 받기는 조금 힘드네요 보기 좋은 그래픽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속도감으로 전작의 명성에 도전하는 킬존 3 더욱 간편해진 조작체계와 보다 풍성해진 컨텐츠로 또 한 번 유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백종호가 바라본 이 게임의 백빌은 무엇일까 오늘은 킬존 3를 플레이해봤습니다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요 훨씬 더 넓어진 맵과 그리고 다양한 무기 병과 등을 선보이면서 업그레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여기에요 훨씬 더 빠르고 쉬워진 조작감으로 인해서 처음 킬존을 접하는 게임에게도 플레이를 해볼 만한 그런 게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백빌에서는 킬존 3를 만나봤는데요 1인칭 트윙 게임의 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게임인 만큼 정글, 극지방 또 우주의 일기까지 정말 거대한 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탈곡과 무기를 활용한 전략 전술도 이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국내 유저들을 배려한 이 한조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작 게임이라면 반등하는 필수 가는 점 거듭 강조하면서 게임초 즐거운 세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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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